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막 그렇게 무호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내리밀리고 어느정도 좀 버티고 있는 딱 모습 그 정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오늘의 추세 돌림 추세 돌림은 나와 주었죠 추세 돌림은 나와 주었습니다 기다렸던 추세 돌림이었는데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이슈 달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 이슈가 올해 갈지 안갈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체크를 무조건 해야겠죠 단발적인 상승 후에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인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강했어요 뉴로메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이 굉장히 아침부터 치고 가는 흐름이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어요 로봇주 모멘텀에 온다 로봇 첨단 산업 전략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특히 언제 정부가 내놓을 앞으로 내놓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그런 생각은 뭐였죠 로봇이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냐 머리에 총 맞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던 이슈입니다 깔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보다 더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여 줄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를 갖다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가 현재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5월에서 6월 달에 정부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달 말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모먼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딱 고정도의 현재 느낌이에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더라도 과연 어떤 이슈를 달고 얼마나 파워풀한 지원책이 나올지가 향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액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 기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쨌든 일봉상 놓고 봤을 때 우리가 4가지가 부합하는 자리는 10만원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달 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딸려 들어간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딸려 들어간 사람 진짜 많거든요 개인투자자분들 이제 고민의 시간이죠 이 사람들이 맞죠? 아 이거 내가 따라 들어갔다가 아 이거 따라 들어갔다가 물렸네 아 이거 버티네 아 이제 슬 올라오네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내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구간 선택의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내 얘기인데 아 내 얘기인지 어떻게 알았지 와 같이 분명히 어떤 이슈를 달고 움직였을 때 여기서 개인투자자들 따라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서 본전 혹은 추마했던 사람들의 수익 혹은 약손실 구간에서 계속 뭘 하고 있다 선택을 강요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여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윗고리에서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분할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런 이런 내가 한번 진짜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버텼어요 올라갔어요 이 기억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개인투자자분들이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아 이거 버텼는데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왜 팔으라 그래 등등 근데 여러분들 이 추억과 이 기억이 결국 여러분들 낮은 주식 인생을 발목잡을 거예요 물렸는데 기다리니까 올라가던데 물렸는데 기다렸는데 빠지면 그때는 뭐가 없다 뒤가 없어요 그 때문에 어 제가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지만 하 내가 안 사면 올라갈 것 같아 와 같은 주식은요 그냥 여러분들 뇌리 속에 많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했는데 떨어진 종목도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간 종목들만 아쉬워하니까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내가 안 샀는데 빠진 종목은 기억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예 여기서 혹여나 내가 어 매도를 해도 뭐 크게 물이 없어 여기에서 딸려 들어간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을 위해서 예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예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래 주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롱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세를 돌려놨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단순히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우상향 기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 어디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해 구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지지 구간이고요 그리고 시세를 보여줬던 가격대 말씀드렸었죠 어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맞고 밀리는 거예요 1차적인 저항 구간인 겁니다 1차적인 저항 구간이고 만약에 11만 2천원 구간 안착한다면 추가 슈팅은 기다려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딸려 들어가서 뇌동매매에서 추경매소에서 한 사람들 지금 뭔가 수익 손실 혹은 뭐 수수료 구간 매도하고 다 함께 누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실수는 때로는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 약이 됩니다 아 손실인데 팔을 하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손실 조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수를 안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은 수익 나중에 시장에서 다 뺏어갑니다 예 전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예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5월에서 6월 사이에 정책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때 재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때 재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그 부분은 직접 선택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또 주도주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예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도 현재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2023년은요 누가 뭐래도 2022년보다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채널 추가 꼭 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꼭 말씀 남겨주시면 된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